오늘은 요즘 대한민국의 여자들 불평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성들이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나고 표독스러운지 그 이유를 화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부부가 방송에 나와서 마트를 갈 때마다 오가는 여자들이 많다. 남편은 그 여자가 지나가고 나서 물건을 사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한국 여자가 나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텔레파시로 정서적인 외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여자와 텔레파시로 연애를 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는 모습을 보입니다. 남편이 텔레파시 연애를 다른 여자들이랑 하는 그런 게 좀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텔레파시 검사 기계도 찾아봤었다. 라는 말을 하는 한국 여자가 있죠. 여러분은 이게 뭔 조현병 걸린 한국 여자의 발언인가 싶겠지만 실제로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저런 조현병 걸린 여자가 정말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나 퇴사자인데 계속 감시당해라는 글을 작성한 여성인권운동가를 보겠습니다. 이 조현병 걸린 여성의 글에는 댓글이 667개가 달려있고 여성 커뮤니티에서 아주 핫한 글로 타올랐었습니다. 내 말을 안 믿어도 되는데 개인정보가 다 떠다니고 있어 미니진처럼 사담을 나누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지. 나는 아주 파격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한국 여자의 조현병 자랑. 자다 일어나면 내 물건이 사라졌다 생겼다 하고 어쩌구 저쩌구 와이파이 연결도 지 멋대로 된다. 어그로라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날 조현병으로 몰고 가면서 상담받으라는 댓글은 쓰지 말아줘. 나는 이 한국 여성인권운동가를 보겠습니다. 이 한국 여자는 놀랍게도 언론사 제보를 통해서 자신을 감시하는 회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언론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제보하겠다 말합니다. 본인의 실시간으로 여러 명이서 모니터링한다는 여성. 여시하는 거 해킹당해도 여성시대는 계속하겠다는 이 여성인권운동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여론을 움직이는 커뮤니티의 지능이 떨어지는 여성들의 의견이 주로 등장하는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으신가요? 국내 우울증 환자 78만 명 중 52만 명이 여성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게 이대녀 한국 여자들입니다. 성별과 연령을 고려해 우울증으로 가장 많이 진료받은 사람은 이대녀이고 5년간 가장 가파르게 우울증 환자가 증가한 것도 이대녀입니다. 누가 봐도 여성이 정신적인 문제에 취약한 건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고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위태로운 한국 여자들은 불안감과 정신병을 인터넷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처울면 나머지도 처우는 한 여식 공감을 해버리는 여성들은 덩달아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게 되죠. 한국 여자들은 이렇게 조현병이 걸리나 봐 속은 대고 있으면 다 내 뒷담화하는 것 같고 내 이야기 읽까 봐 긴장되고 불안해 라는 식으로 불안함을 호소하며 공감을 바라죠.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외롭다 우울증 조현병 증세 보여서 주변인들에게 손절당했어. 오픈 채팅이나 fm 모임도 가입했는데 잘 어울리지 못하네. 같은 말을 보시면 우울증 조현병 걸린 여자들이 하는 게 바로 fm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조현병 우울증 정신병 걸린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고 그렇게 조현병에 걸린 여자들은 자신을 누군가 도청하고 감시한다라는 망상에 빠져 그 불안감을 호소하며 그 정신병 불안감에 공감해주는 건 fm 리즘밖에 없기 때문에 그녀들은 fm 모임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조현병 걸린 여성시대 30대 한국 여자 있어? 나는 지금 직장인 4년차 세상 멘탈 튼튼 불꽃 fm이 되었어. 2대녀 3대녀들이 조현병 많이 걸린다는데 힘내자 우리. 20대 중반에 조현병 겪고 30대 초반 지금 재발해서 고생 중이야. 약 평생 먹어야 해. 라는 식으로 정신에 문제 생긴 여자들이 대한민국에 여론을 만들어간다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정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딥해 23만명 그딴 소리나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김밥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정신병에 걸리기 취약한 건 과학적 사실이다.